오빠 파란팀이셨군요. 선영아 너 그럼 나 삐진다. 왜 선영이요 갑자기. 하다 하다 안 되네. 아니 박선영아는 저는 우리가 추억만 했으니까 그렇지 말고 잘 알지 못하시는데. 누가 눈웃음치지 않고 진심으로 대했냐. 아 정말요? 누가 진심으로 대했냐. 진심으로 누가 대했냐. 진심이면 진짜 우린데요. 꼭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봐주시고 저 오늘 너무 반가워서. 아이고. 아이고 이거 봐야 이거 봐야. 와 이게 정말. 야 마지막에 형 씨. 형 씨 정말. 정말 예정이. 제목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드라마 잘 보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태 형. 안녕하세요. 승민이 형 되게 또 알지 까칠하다. 어휴 승민이 형. 어휴. 신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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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잘 들었습니다. 안녕. 잘 보겠습니다. 일단 잘부터 봐주십쇼. 아휴 저기 얼마나 저 그동안 예. 뭐 저. 10인 덕분에 매주 정말 즐겁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재수진이 형이 아까 시끄리 까칠하다 하고 있습니다. 아휴. 형님. 안녕하세요. 저 인기가요. 친구가 있었어요. 아휴. 내가 인기가요 때. 지효씨가 아휴씨였어요. 그럼 두 분이서 잠깐 인기가요 얘기 나누신 거예요? 아휴. 감사합니다. 제가 드라마에서 가난 상급자가 되게 거지로 나오거든요. 여기서만큼은 상동요가 되고 싶습니다. 형님. 아이고. 드디어 드디어. 바로 우리 형님이 자기. 신혜 생일. 형. 일단 시작. 재수했어요 형. 어유 형. 아휴 얼굴 좋아볼 있네 형님. 아 헤헤. 신명이 형 이렇게 잘 찾아본 적 처음이지. 형. 잘 쉬시죠? 이 자리 처음봤을까요? 형. 잘 쉬우면 되는데. 야. 이럴수요. 형. 성경이 형 이렇게 멋질봐. 야 야 내가 무등 태워있네 무등. 진짜. 형 한번 업어드릴게요. 네 진짜. 신용이 형 저 일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한 걸 내가 한 번도 얻어드리지도 못하고 형 형 진짜 너무 고생 많으시죠 형? 야 우리 동료들 한 번 저 형 어떻게 뭐 커피라도 한 잔 드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형 어디죠? 아? 아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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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아 싫어? 싸이로 했어 싸이로 했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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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감사하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신혜야, 걸스데이 아직 못 봤니? 걸스데이? 뭐라고? 신혜야, 걸스데이 못 봤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걸스데이입니다! 너무 예쁘세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 돼요! 클러치백이 참 예쁜다 어? 가는 상속자로 나오거든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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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혜야, 너 왜 무서워? 무서워 안 해! 빨리! 왔구나! 아, 잠깐만요! 됐다!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야, 눈을 좀 봐야 돼! 야! 형, 한 팀이었잖아, 한 팀!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너희들! 야, 나와요! 너무 보고 싶었어! 아, 뭐야, 눈을 치는 거야! 아, 뭐야, 눈을 치는 거야! 아, 눈을 치는 거야! 아, 눈을 치는 거야! 네, 일단 여기 너무 좁으니까요! 그래, 그래! 넓은 데가 있어요! 천천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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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부탁입니다! 오늘 꿀렬 거 없다고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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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빠! 일단 너무 좁아보다 냉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녹화를 생각하면 안 돼요! 중국의 형은 생일이 언제예요? 나 걸스데이! 너의 최고의 날은 언제니? 당연히 걸스데이지! 걸스데이 노래 한 번만 해줘요! 말해줘, 말해줘, 말해줘!